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학부 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stimation of Body Fat Percentage Using Hybrid Machine Learning Algorithm입니다. 해당 논문은 Measurement 저널에 2021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6으로, 엔지니어링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상위 17.2%에 해당하는 Q1급 저널입니다. 본 논문은 신체 둘레 측정치를 통해서 체지방률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인간의 몸은 세포 외에 뼈, 그리고 지방, 근육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지방에 있는 지방조직은 흰색과 갈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흰색과 갈색의 지방조직은 세부적인 기능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열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기능과 분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신체에 필요한 많은 물질을 전달하기 때문에 필수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TNFα라는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릴 수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체지방, 즉 지방세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사용자들이 체성분 측정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성분 측정 시의 사용자가 최소한의 비용과 그리고 최소한의 지식만으로 이것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된 장치가 바디 애널리시스 디바이스 신체분석 장치이고, 이는 바이오일렉트리컬 임피던스 애널리시스 BIA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임상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측정을 위해서 키나 몸무게, 피부, 두께, 직경 등이 인체 측정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특히 여기서 피부 두께나 직경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방법은 높은 비용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체지방률 추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특정한 선형 및 비선형 방정식을 생성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방정식을 통해서 체지방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머신러닝 연구를 추후에 진행하면 더 좋은 성능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체지방률 지수, 허리 신장 비율, 그리고 복부 부피 지수가 체지방률과 관련이 있고, 이는 체지방률 추정에 매우 효과적인 지표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머신러닝 기반 방법을 통해서, 체성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체지방률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계 기반의 방법들이 사용이 됐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기반의 디자인을 사용했고, 그리고 기존에는 방정식을 사용해서 체지방률을 개선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방정식 필요 없이 인공지능으로 그것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개인의 체지방률을 알값 0.788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딱 한 번만 팔 둘레나 배 둘레를 재면 체지방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의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에서는 셀렉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피처들을 선택을 했고, 이 선택한 피처들을 상관값에 따라서 그룹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252명의 인체 측정치와 체지방률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EX 변수들, 그러니까 인체 둘레를 측정한 것들을 사용해서 Y, 즉 체지방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체지방률 값 Y는 실이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식을 사용해서 얻어졌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처를 셀렉션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스피어만 상관 개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스피어만 상관 개수는 변수 간의 관계에서 힘과 방향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측정값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 13개의 인체 측정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복부 둘레를 나타내는데, 그러한 인체 측정치와 체지방률 간의 상관 개수 값을 계산을 해서 가장 상관 개수가 높은 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 표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이렇게 피처 개수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처를 셀렉션한 두 번째 방법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프린시펄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PCA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PCA 방법은 구성 요소와 차원을 결정하고 변수의 수를 줄여주고, 이 관측 값을 객관적으로 정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PCA 분석 결과가 이렇게 아래 표처럼 나왔고, 본 연구에서는 이 위쪽에 4개의 주요 구성 요소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3가지의 개별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먼저 멀티레이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MLFFNN과 서포트 벡터 머신리그레이션 모델인 SVM, 그리고 디시전 트리 리그레이션 모델인 DT의 3가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3개의 모델을 사용한 이유를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이 모델 3개가 모두 훈련 시간이 짧고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개별 모델과 그리고 2개씩 결합한 것과 3개를 모두 결합한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력을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MLFFNN의 출력이 10이고 DT의 출력값이 20이면, 이 둘을 합친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력은 10과 20의 평균인 15, 이 값을 가지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훈련을 위해서는 252개의 데이터의 70%를 훈련 데이터로, 그리고 3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별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래 7가지 성능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평균 절대 백분율 오류라고 하는 MAPE와, 그리고 평균 절대 차인 MAD, 그리고 모두 잘 들어보셨을 루트 민스케어 에러, 그리고 민스케어 에러, 그리고 표준 오차인 SH, 그리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인 R값과, 이스플리네이터리 코에피션트인 R제곱값을 사용했습니다. 이 지표들의 수식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고, 여기서 이 RMS에 있는 이 EI의 경우에는,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뺀 것을 나타내고, 쉽게 간단하게 그냥 오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스피어만 결정 개수를 통해서 셀렉션된 피처에 따른 예측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피처 셀렉션 레벨 1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1은 그냥 사용한 피처의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이쪽에 적혀있는 숫자는 사용한 피처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이 복부 둘레였고, 복부 둘레가 체지방률과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은 값이었기 때문에, 이 한 개짜리를 피처 하나를 사용했을 때, 이 6번을 사용한 것이고, 이 결과를 살펴보시면, R값의 경우는 피처를 이 6번 하나 단일로만 사용해도, 한 0.79 정도의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에는 피처 셀렉션 레벨 10이라고 해서, 피처를 10개를 사용한 값인데, 이곳의 R값을 확인해보면, 최대가 0.765 정도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피처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피처 하나 사용했을 때가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R값 이외에도 이 오차와 관련된 MAP나 RMSE 값을 확인해보더라도, 피처를 6번 하나만 사용했을 때와 10개 이상 사용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처를 하나, 그리고 두 개를 사용했을 때의 R값을 보면, 이 DT와 SVM을 하이브리드 했을 때, 두 개 다 거의 한 0.8 정도의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오차와 관련된 지표인 MAP나 RMSE, MAD, SH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피처를 이렇게 하나만 사용했을 때와, 10개 이상 사용했을 때가 거의 별 차이 없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 상관계수나 설명계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이렇게 피처 개수에 따른 성능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A 방법을 통해서 4개의 피처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아래에는 앞에 스피어만 결과에서 피처를 4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붙여놓은 것인데, 먼저 PCA 결과를 살펴보면, 이 모든 성능 평가 지표에서 이 아래의 스피어만과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치만 이제 스피어만의 성능이 PCA보다는 조금씩 미세하게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인체 측정치, 그러니까 신체 둘레를 통해서 높은 정확도로 체지방률을 예측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머신라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관련 선행 연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오차와 관련된 이 지표인 MAD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한 0.697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0.592 정도로 거의 0.1 정도 더 낮은 예측 오류를 가졌고, 그리고 RMSE 값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4.46 정도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4.39 정도로 0.1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 결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스피어만의 경우에는 복부 둘레였던 이 한 개의 피처만을 사용했을 때도, 0.79 정도의 높은 설명계속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0.8 정도가 의료분야에서 허용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피처를 한 개만 사용하더라도, 설명계속 0.79 정도로 체지방률을 추정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현재 뇌파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체성분 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신체 둘레를 통해서 체지방률을 예측한다는 점이 제 연구와 유사하다고 생각돼서 공부를 해보았고, 이 해당 논문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본 점은 신체 둘레의 경우에는 사실 남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체지방률 이외에도 제가 진행하는 연구처럼 다양한 체성분 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다면 예측 정확도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